정은 박씨께서 덕과샘 한 표. 아, 누구야? 좋아! 아니, 또 샘이 표로가니까 저한테 주는 건가요? 저한테 주는 건가요? 저도 한 표! 가나 사람이 날 버린 남자. 춘하 선생님, 옷 예쁘다 올라왔습니다. 감사합니다. 오치리 음치. 감사합니다. 한 표! 아까 연습 때하고 완전 달라요. 덕화 쌤도 마찬가지예요. 아닙니다. 아주 분위기가 있고 목소리가 여기는 또 아주 신선하고. 아주 감사합니다. 그래요. 여러분의 심판을 기다리겠습니다. 나는 덕화야, 진짜로. 저는 샘 오치리. 샘 오치리는 담백하게 부른 건 잘한 것 같아요. 잘한 것 같은데. 자기 느낌을 살린 건 진짜 덕화 쌤이. 군인 느낌. 마이크 이것도 신현아. 그치, 그치, 그치. 저는 1번이요. 저희는 더 군이니까. 네. 어? 그 결과 벌써 나왔답니다. 선생님이. 이게 끝나기 전에 발표해 주세요. 그러면 우리 이덕화 쌤이. hence. 사랑이 약속하더라. 오케이. 너무 좋아요. 가려운 당신이 무종하더라. 가를린 남자, 남 어린 여자. 사랑하게 잘 못 지더라. 아! 아! 역시. 와! 우리 이덕하 쌤이 42? 네. 그다음에 쌤이 28? 이야! 완전 승리했습니다. 저녁이나 따뜻하게 먹어야지. 진짜예요? 저녁이나 따뜻하게 먹어야지. 진짜예요? 진짜요?